안녕하세요. 주비빙입니다. 지금은 본부장 멋있다. 도시락 좋아하시나봐요? 좋아해요. 잠깐 멈췄나봐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혹시 이것은 운명? 비빔밥과 도시락의 운명적인 만남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 좋네요.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러다가 부딪힘 비빔씨? 다치지 않았어요?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제가 되어줄게요. 비빔씨만의 의사. 아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 가득 찬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 당장 헤어져! 본부장님. 지금부터 주비빔을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주. 주비빔은 이 시간부로 제 약혼녀임을 선언하겠습니다. 비. 비빔씨와 저의 미래 기대해주세요. 빔. 빔. 빔 나는 저희 부부의 미래를 축복해주세요. 회장님. 아니 어머니. 아주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맛있는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 절대 안 돼. 어머니! 너희는 남매야. 주비빔은 내 배달은 동생이고. 오빠야? 사실 저도 어머니 친자식 아닙니다. 바꿔치기는 가족 무자식이죠. 그럼 남이야? 입이 떡 벌어지게 신선한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 너무 맛있죠? 진짜요? 두렵게 비빔밥 거리네. 같이 먹으니까 천국의 맛이에요. 죽이. 맛있어서 죽는다고?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르는 맛. 세븐일레븐 비빔밥 도시락.